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C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매주 은혜로운 고백의 주인공을 만나고 있는 가수 이세준입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는요 2007년에 발매했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 놀랍게도 믿지 않는 분들의 입을 통해 불리고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 고마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노래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CGN은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후원만으로요 이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한 컨텐츠라면 거디고 뛰어들었던 CGN의 복음을 향한 열정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CGN 후원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응시하고 물어보는 곳에나서 5년 Universal 스토 Seems